평생 장애인 재활치료에 헌신해온 의사 이미경 씨가 제9회 성천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. 1984년 가톨릭 의대를 졸업한 이 씨는 첫 직장으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택해 33년간 근무했습니다. 2018년 정년퇴임을 했지만 복지관의 요청으로 지금도 촉탁의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. 복지관에 상근하는 의사는 전국에서 이 씨 한 명뿐입니다. 그래서 복지관의 슈바이처로 불립니다. 이 씨는 가톨릭 사회복지대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. 가톨릭 사회복지대상 운영위원장인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는 10년 전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. 성천상 시상식은 8월 19일에 열립니다. CPBC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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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